인천 서남북권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제2경인선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오늘 맹성규 국회의원과 함께 제2경인선 사업의 추진 전망과 이에 대한 논란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민간 업체가 제2경인선 사업의 사업 의향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국토부가 관련 기관에 대한 민자노선에 대해서 사업 적격성 검토를 진행했죠. 먼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민자노선이 기존의 노선에서 어떤 부분들이 변경이 되게 된 건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제2경인선은 인천 서남북권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하면서 제가 대표 공약으로 제안을 드린 사업인데요. 당초 인천 청악에서 출발을 해서 신현수, 인천 노년, 도림서창을 거쳐 신천 은계까지 가고 그게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하고 연결이 되는 사업입니다. 구로차량기지 선결 사업으로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대한노선을 마련을 했고요. 대한노선은 신천 은계까지는 같이 가는데 기존 노선하고 같이 가는데 은계에서 광명 신도시와 관련해서 지금 노선이 구상되고 있는 광명시흥선이 있습니다. 광명시흥선하고 연계를 해서 신도림으로 가는 대한노선을 마련을 했고요. 지금 그 대한노선은 인천시가 검토를 해서 국토부로 보냈고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철도시설공단에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한노선이 예탈을 신청을 하려면 광명시흥선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광명시흥선은 광명신도시 광역교통망 기본계획이 금년 11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이 지나면 그 노선에 대한 사업을 예탈을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와중에 대우건설에서 민자노선을 제안을 했습니다. 민자노선을 제안했는데 신천까지는 같이 가는데 기존 노선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신천에서 옥길을 거쳐서 옥길에서 온수, 온수에서 목동까지 가는 노선으로 민자노선을 제안을 했고요. 동시에 민자노선의 지선으로 광명시흥선의 일부를 활용한 지선을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선 두 개를 민자노선으로 제시를 했고요. 국토부가 작년 12월 말에 말경에 KDI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민자적격성 검토, 조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재정사업으로 치면 예비타당성 조사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 내로 민자적격성 검토가 종결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지가 결론이 나는데 적격성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우리가 기사에서도 봤지만 민자사업의 사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공사기간이 단축된다는 점이잖아요. 사업기간이 얼마나 줄어들 걸로 예상되시나요? 네, 지금 민자적격성 조사는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게 이제 한 1년 정도가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성격의 민자적격성 검토가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재정으로 대안노선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금년 11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단축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업무 처리 과정에서도 1년에서 2년 정도가 단축이 됩니다. 민자사업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재정사업보다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엄청나게 또 단축이 되네요. 생각보다 좀 큰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제2경인선 민자투자에 대해서 경기권의 지자체들이 좀 반발이 심합니다. 네, 그런데 이와 함께 이제 제2경인선의 차량기지 문제 또 이제 논란이 또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이제 민자적격성 검토가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세부 노선하고 역사 위치가 확정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차량기지 문제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그 민자적격성 조사가 끝나면 관련되는 지자체와 협상을 통해 협의를 통해 충분히 갈등 요소는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역사 위치, 노선, 그 다음에 차량기지 위치 등은 민자적격성 조사가 끝나는 금년 말 확정이 되고 그 안을 바탕으로 해서 지자체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게요. 지자체 간 갈등 해소를 못하면 사업 못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협의해서 갈등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제 민자사업 위주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이제 기존에 인천시가 추진하던 그 대안 노선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재정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향후 좀 어떻게 이게 추진될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민자적격성 검토가 들어갔기 때문에 재정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민자사업은 금년 내로 민자적격성 검토가 끝나고요.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 말쯤 되면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재정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우리 남동부 주민, 특히 인천시민들한테 가장 신속하고 그리고 가장 편리한 그런 노선을 선택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오랜 수건 사업이 했던 재의경인선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대안들이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에 좀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저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